영상 하간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제TV 한승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은일스퀘어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같은 시장은 살짝 조정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오늘은 시작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얼마나 셀트리은일스퀘어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제가 요즘 감이 안와요. 요즘에 셀트리은일스퀘어이 주주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가?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셀트리은일스퀘어이 영상을 아직까지 잘 시청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뭐 요정도 좀 간단하게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분이나 보고 계신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애정이 많이 남은 셀트리은일스퀘어이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요즘 들어서 제가 제일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목과 관계가 없어요. 셀트리은일스퀘어는 뭐 지금 사측에서 돈을 써가지고 주가 부양을 해버리는 그러한 케이스고 외국인들의 대량 쇼커버링 물량이 같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종목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꺾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분명히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뭔가 주식시장 심을 난다 아니면 뭔가 아 이거 도대체 국장은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투자에 맞지 않나 봐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시장을 겪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최악의 시장을 겪어 가신 거예요. 최악의 시장을. 근 10년 박스피 구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근 10년 박스피 구간을 포함해서 23년 동안 그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그 최악의 장세를 최근에 겪어 가신 거예요. 코로나 폭락상태가 최악 아니냐. 하락폭은 코로나 때가 제일 컸죠. 근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까 겁에 질... 영상 하간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질렷 거배의 진리더라도 내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부분을 머리로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장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다들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는데 그 자체를 인지조차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 혹은 더 이상 나는 뭔가를 하지 않을 거야. 시작을 해서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사이클로 봤었을 때 단계 하락폭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락폭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이클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최악의 장세를 겪어 가셨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금 매수의 기회가 맞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장을 다 겪고 이제는 올라가주는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시장을 매매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자포자기 사실 느낌이기는 해요. 그게 뭐 그럴 수는 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최악의 시장을 겪었으면 그 최악의 시장 이후에 나와주는 반등까지만 매매를 하고 자아리 주식을 그만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악의 시장에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 다 두들겨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뭘 사도 10에서 30%는 그냥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종목을 사든 좋은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사면 수익을 꾸준히 계속해서 낼 수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 나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죠.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은 잘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 한 1, 2주 정도는 굉장히 수익을 내기 좋은 구조의 시장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셀트리온의 스퀘어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유의미했었던 이 가격과 가격 부분까지 올라와주고 결국 돈이 써서 올라와주지 않았습니까? 기대감 살아있고 지금 상황에서 주가 관리도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줬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볼 거냐 이거예요. 시장은 기회를 주고 시장은 자리를 잡아주고 어떤 종목이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종목이 시장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요즘 바닥에서 한번 거래 터지면 여러분 최소 한 30%가 올라가요. 그리고 바닥에서 한번 움직여주면 상한가에 일단 들어가고 시작해요. 그러한 시장이 최근 들어서 연출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매도 제도도 개선이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저평가도 해소가 될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상으로 저평가를 단 한 번도 해소시키지 못했었던 대한민국이 저평가 구간이 해소가 될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저평가도 해소가 되고 신용장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17조원 깨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그냥 놔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제가 많은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거고 저희 VIP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었을 때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식시장 막 영끌할 때 매매 잘 되니까 막 대출받아서 자기 주식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작살 났을 때 대출을 받아라. 시장 올라가고 지금 고점 언저리에서 대출받아서 주식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수익이 눈이 멀었거든요. 빨간불을 보다 보면 이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상승을 만들어주는 사이클의 단계예요. 지금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내가 여태까지 손실을 봤으면 그 손실을 복구할 수도 있고 복구를 넘어서 수익을 전환시키면서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손실을 줄일 수도 있을 만한 장세예요. 이런 타이밍에서 절대 마음이 꺾이시지 마십시오. 기회라는 것은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저희 최근 3, 4 거래일 동안 단기 매매만 해도 한 3, 40 종목을 수익 청산을 시켰어요. 다 거의 당일 매매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허빙제TV에서 이제 주도주 체험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허빙제TV 주도주 체험을 한번 받아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가 있고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셀트리온의 스퀘어 보고 왔습니다. 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주말은 주식 걱정 저희한테 맡겨두시고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